안녕하세요 코리킴입니다. 오늘 제가 볼 영상은 로제 앤 브로노마스의 콜라보레이션 아파트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노래가 사실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굉장히 한주동안 정말로 더럽게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라는 노래를 그냥 음반으로만 들었었는데 오늘 진짜 뮤직비디오를 아예 처음 보는건데 음악으로 들었으면 너무 중독적이어서 이 아파트라는 게임이 사실 손모가지 하나 작살내는 게임이에요. 누구 하나 손모가지 작살내는 게임인데 무조건 한 사람만 걸리게 만들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 게임에 대해서 모르셨다가 참가하시게 되시면 손모가지 하나 아기처럼 그냥 작살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로제 앤 브로노마스 아파트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 너무 좋던데 나 이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처음엔 브로였는데 아 듣다보니까 중독됐어 아 나 이 문을 너무 좋아 아까 에이필라빈 걸프렌드도 있지만 약간 블리처스의 무덤걸 느낌도 있고 너무 좋더라 아마 이건 혹시 그지 넌 what you love me now do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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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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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우ㅓ에! 개불어 와우! 아 개불험네? 불어왔어? 와우 그녀는 안에서 그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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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 on, hold on, I'm on my w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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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m on my way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I'm not my friend I'm not my friend I'm not your friend Wow, really, muggy 1.3kom 2.3kom Nice album 브루노하스 좀 부럽긴 하네.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브루노하스처럼. 그래 로제한테 키스XX. 그러니까 이 12월에 나오는 이 앨범을 되게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제하고 브루노하스의 콜라보레이션 아파트 뮤직비디오를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